짜증만 나아 오? 지금 습 방송중이네? 진짜? 누구 놀러갈까? 뭘 누구 놀러가 아무나 가야지 칸이 재밌을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래서 동아갈까? 이랬잖아 뭐야 우리 서포터 뭐야 뭐야? 니코야? 우리 서포터 니코야? 니코지 스마이트 니코라고? 니콘 요즘 메타 모르네 아 요즘 저거 비트 만드는거 아니었어? 스마이트? 뭔소리야 서포터 들어야지 잘 같던 소림 저거 뭐지 나도 스마트 들어야지 아 진짜 어 뭐야 아 뭐야 쟤 이분이 트위치를 야병님한테 부어서 야병하는 배준식씨 맞나요? 아 아 왔다 이거 어떻게 살아 TP TP? 몇초 몇초 뭐야 뭐야 좀만 빼봐 빼고 있어 잘 빼봐 야야 둘 다 플래시 졌다 아야야 둘 다 플래시 졌다 뭘 둘 다 죽여 럭스만 죽여 럭스만 죽여 럭스만 죽여 럭스만 죽여 둘 다 돼? 욕심이 욕심 부리다가 둘 다 못 잡는 수가 있어 셋이 됐네 세명 다 잡아 세명 다 잡아 야 못 잡겠다 슬래시 승 2 도나? 3초 3초인데 안되지 3초 맞았어? 아하 이거 카이사 오는데 뭐하지? 와 저걸 못 맞춰 미친 이득이야? 이득이지 나는 카이사가 불먹었는데 이득이라고? 솔직히 카이사 불로 있어도 의미 없잖아 내가 럭스까지 죽여줬는데 아 탑 트와이 미쳤네 어금은 아 아닌 것 같은데 난 지우고 진짜 아 뭐하냐 어떻게 커버하라고 아 뒤졌다 와 저거 다 뒤졌다 저거 맞았으면 터졌겠는데 저거 맞았으면 화 많이 났지 화로 안 끝난 것 같은데 화로 끝나지 아이고 저 이거니 게임 가지고 장난하네 E 맞춰야지 아 방금 맞출만 했는데 6렙도 아니다 이거? 뭐 어쩌자고 야 저건 잡았다 일단 아 이 개새끼들 Action 어 이거는 좀 심하잖아 아 이게 철리조 게임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게임 개재민네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얘네가 딥제이스한다 또 가자 근데 나 거기 없다 야 근데 아트록스 있는데 엘반데? 아 이거 아트록스가 너무 딜 잘 넣는다 야 근데 카이사가 죽었어 오 그건 잘했고 아트록스 궁이 빠졌어 근데 뒤에 먹는데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가야돼 이렇게 가야겠다 야 뭐하냐 쟤 누구 있지 않았어? 뭐 야 야 잠깐만 얘네 빨려들어온다 빨려들어온다 오케이 보는 중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마 초기화 되기 전에 아 제발 죽지마 제발 어 나이스 형 이거 어른 야 EW만 돌려봐 제발 나이스 Q 맞춰야지 그렇지 아 이렇게 생각되는대로 스킬만 딱딱 넣어주면 좋을텐데 클러치 클러치 이러고 있네 누가 누가 채팅창에서 너가 클러치하니까 클러치 이게 클러치가 되네 클러치 아 이건 아니지 아니 나 더이상 못할거 같아 아 뭔소리 빨리 오셈 아 이 이기고 가야지 그래도 아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 아니 어 드레이븐은 항상 팬이네 어 어 아니 쏘라 타릭은 뭐야 뭐 버스 타겠다는거야 뭐야 뭐야 으응 아 진짜 타릭은 솔린기스 타릭은 솔린기스 타릭은 타릭이라고 앉아있네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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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왜 못 예측하지? 야 여기로 쓸 수도 있고 여기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썼는데 여기로 하지 무조건 오른쪽이지 진짜 야 조심해라 제발 후후후 이 친구 나를 가지고 노는 친구야 이 자식이 노프린 주제에 빼라 내가 어? 럼블 카면 몇판에 받게 그거 하나 거리 조절 못할 것 같아? 너가 이길 것 같아 게임? 아 근데 이거 리신이 아래로 가면은 망치 왜 이렇게 약해? 보이는 만큼의 데미지가 아닌데 이거? 아 아니 아니 아 아 쟤네도 럼블 궁 있네 짜증나게 야 이거 그냥 사이브 하자 다이브 아닌 것 같아 하지마? 그냥 받아치는 식으로 해? 근데 타릭은 원래 들어가는 거에 좋은 거 알지? 아 근데 그러면 지금 뭐 궁 킬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하고 싶은데? 그러게 다음 웨이브에 나 그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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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웨이브에 아악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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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완벽한 타이밍? 끝나자마자 아이씨 가 가 힐있어 힐있어 어? 위스케일 어? 뭐야 에이 미싱놈인데 몰랐지 한 번 더 할까 이득 보게? 한 판 이겨서 지금은 본전이니까 그치 오케이 그러면 찐짓말고로 이계곡 갈까? 이야 타릭 차라반 올 때 됐는데 이거 블리즐 찍었겠지? 엔간하면 아 더블리 찍었어 더블리 찍은 거 봤다 이러면 오지 막아줘라 좀 죽었잖아 아아 씨 야 날이 너무 심했다 렉실도 못 쓸 수도 있지 야 홧김에 너무 심했어 아 카즉스가 좀 잘 커서 카즉스가 캐리할 만하다 아이 나도 진짜 잘 컸어 진짜 잘 컸어? 진짜 잘 컸어? 아 좋아 좋아 카즉스가 좋아 카즉스가 너무 세 일단 아우수리 궁만 맞춰도 되는 거고 그렇지? 용도 잘 쌓았고 괜찮아 잘받노플 제발 잘 쓰자 푸 아 좋아 좋아 잘받노플이라 괜찮아 잘받노플이라 괜찮고 야 거기 그렇게 걸어가도 기어 들어가도 되냐? 몰라 알아서 해라 이 새끼야 로밍 타이밍 좋아 그런 거 난 맞춰주는 스타일이야 플레이 맞춰줘 난 그런 거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어 그런 거 쭉 맞춰주시고 내가 구 저격 제대로 하거든? 여기까지 날아가거든, 구? 나이스와! 나이스와야? 클러치야. 클러치! 클러치! 뭐 그럼 되지 않냐, 카직스? 노플이긴 한데, 야 이거. 야 근데 릴리아가 너무... 너무 안 좋았다. 패스 평타, 그렇지? P 평타는... 야 라이즈 노플, 라이즈 노플. 천천히 가는 쪽, 모르가나 왔어. 나는 일단 궁을 안 쓰고 좀 기다릴게. 그게 노플이야. 망쳐줘야 되겠는데? 야야야, 가지마. 따라가지마. 따라가지마. 여진 끊어서 내가 잡았어. 내 시험 안 돼? 내 시험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인페르나드 용 가자. 진짜. 진짜 못하네. 릴리아 누구이고. 야! 더 가는 거 에바인 거 같긴 한데, 일단 따라가주자. 어, 파이크는 끄가 빠졌나, 나를? 야, 뒤에 돌아, 돌았을 거 같은데. 아, 지금 파텀, 파텀 좀만 밀게. 괜찮지? 안전하지? 괜찮을 거 같아, 괜찮을 거 같아. 어, 우리 라이즈 타버리고 이거. 뭐해? 야, 이건 어떡해. 이건 텔 타줘야지. 근데 이러면은? 아, 미친. 평타인데 다. 아, 진짜 개잘하네. 따라가면, 따라가면. 없어. 아냐, 아냐, 이거. 끝내, 끝내, 끝내. 아. 아니, 여기 애들은 그냥 블랙칭으로 가능할 생각으로 하네. 일단 쓰고 봐. 아예 안 쓰고 나. 오케이. 예스 게리. 게리했다. 잡았다? GG. 고생하셨습니다. 땡큐 포 워치 마이 스트리밍, 가이즈. 형아 아예 안 찍어지자. kra Beetle lime. 고무atto이. ingly 라고 맛있어.